다음은 세안제 이브닝 4종입니다. 이브닝 4종은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이중세안제, 딥클렌징, 폼클렌징과 또 스페셜하게 피부관리를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필링제가 피로포팩까지 총 4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딥클렌징은 피부에 도포하셔서 화장을 지우시면 모공 속에 피지하고 우리 화장품들 발라놨던 것을 지울 수가 있는데요.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화장이 잘 지워집니다. 이렇게 화장을 지울 때 입술화장, 눈화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하게 화장이 들어가는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우는 전용 리무버를 쓰는데요. 우리 화장품은 저처럼 이렇게 화장을 다 풀메이크업 한 사람도 전용 리무버 없이 이거 하나로 메이크업이 다 지워져요. 다음은 폼클렌징인데요. 우리 폼클렌징도 밀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떤 타사 제품을 사용하셨다면 우리 애터미 폼클렌징을 짤 때는 조금 힘을 덜해서 조금 짜셔야지 알맞은 거품량이 나올 만큼 그렇게 풍부한 거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풍부한 거품으로 물에 적신 얼굴에다가 이 거품을 올려서 닦다 보면 굉장히 개운한 세안이 돼요. 그런데 개운한 세안을 하고 나면 또 한 가지 뭐가 좀 문제가 돼요? 내 얼굴이 땅입니다. 그런데 저희 거에는 상악미수하고 동충화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세안 후에 당기는 피부 당김까지도 잡아준 그런 고급스러운 폼클렌징입니다. 필링젤은요. 각질 제거제인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각질 제거제는 대부분 스크럽이라고 해서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 거는 투명한 젤 타입으로 되어 있는 필링젤인데요. 이 필링젤을 얼굴에 도포하시고 3분에서 5분 정도 놔두시면 미끈미끈했던 젤 제형이 물에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물기가 변했을 때 손으로 살살 롤링하시면 제품이 우리 피부 위에 죽어있던 각질을 알맞게 불려서 일어나고 그 제품을 같이 미루시면 그 각질이 제거가 됩니다. 예전보다 성분이 훨씬 더 많이 강화돼서요. 우리의 피부 염증이나 또 보습성분 이런 거에 효과가 좋은 누름나무 뿌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뜨고 있는 누름나무 추출물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필링젤을 사용해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성인이 돼도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들의 여드름 원인이 되는 데모덱스라는 모낭충을 사균하는데도 효과가 좋은 제품입니다. 우리 피로포팩은요. 우리가 화장을 기초호종을 거의 발랐다가 아니라 얹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듬뿍 바르시고 피부 위에서 한 번 더 이 흰색 크림의 타입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얼굴에 발라주시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라요. 그리고 떼어내시면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피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하고 나시면 반드시 중독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모공은 쪼여주고 그리고 중력에 반하는 반중력팩입니다. 그래서 중력으로 쳐진 피부를 다시 원위치로 리프팅업 시켜주는 얼굴 전의 긴장감을 주는 그런 팩이라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4종 제품이 모두 들어가 있는 제품이 5만 9천 2백원 총 판가로 다 함께 공동구매해서 나눠 쓰시면 3만 6백원에 이런 스페셜한 제품들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